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백신 황제 접종, 과태료 무마 청탁 등 여전히 개념 없는 행태를 보이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도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원경찰에게 대리 주차를 시킨 광주 광상구 의원과 교통과태료 무마를 청탁한 서구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신안군 의원과 백신 황제 접종을 한 목포시 의원들,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천은 주민이 아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당원들에게 입힘이 있는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행사돼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제약받을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담법과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의 직무 수행과 경제, 외교, 국방 등 시사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치르고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줄대기 공천을 맡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만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좌절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다 검증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뽑아놓으니까 그게 계속 말썽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일반 여론조사 반영 확대나 시민 배심원제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후보들의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